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리 보는 2022년 개띠의 운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내년도 운세가 좀 미리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런 분들에게 작게라도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양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력으로 1월부터 펼쳐질 개띠의 운세로 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죠. 내년도 2월 1일이 설날이 시작이 되니까요. 엄밀하게는 내년도 1월달의 운세는 2021년의 마지막 달의 운세이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또 양력으로 모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개띠들 운세가 강한 또 그런 상승운으로 전개될 것을 또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 1월달의 운세가 좀 심상치 않죠. 바로 2021년 끝달의 운세면서 또 동시에 2022년의 문을 여는 그런 운세로 작선연탈의 운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선연탈의 운세가 전개가 된다는 것은 강한 문서운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선연탈이라는 이런 뜻은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는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만큼 그 개띠의 운세가 그 식욕에 비유하면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만큼의 그런 강한 운을 암시한다고 보수야 됩니다. 물론 문서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문서를 취한다든지 또 부동산의 취득이나 변동 또 매매 이사운도 이 운석에 또 들어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또 진문서뿐만 아니라 강하게 그 성취를 해서 또 이루고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또 자격증을 딴다든지 또 구직 중이거나 이직을 고려 중인 그런 개띠분들이 계시다면 구직을 하게 되는 그런 운도 모두 이 운속에 들어있습니다. 양력으로 2월 1일이 설날이니까요. 그 2월달 운세의 그 전개도 2022년 한해운의 그 성패를 자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요. 개띠들은 그 양력 2월달의 운세가 금계포란으로 전개가 됩니다. 금계포란이라고 한다면 그 황금닭이 알을 품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알을 품는다는 것은 이 시기에 재물이 크게 증식되는 그런 운세를 말합니다. 마치 그 알을 품 듯이 이 시기에 금전이나 또 재물을 품어 놓으면 후일에 그것들이 아주 큰 규모의 재물로 모아져 있는 그런 운세를 뜻하는데요. 또한 이 금계포란의 그 금전운은 아주 실속 있는 또 그런 금전운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좀 잘 품어 놓으면 장차 큰 것으로 만들어질 것을 시사하는 좀 미래에 대한 강한 암시가 있는 그런 금전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계포란의 운세는 이처럼 아주 그 대표적인 금전운을 읽혔지만 이 운이 그 전개가 되면 또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 운 속에 금전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품고 잉태하듯이 또 사람 때문에 생기는 기쁜 경사운도 이 운 속에 또 함께 들어있다는 점이죠. 또 이성관계도 깊은 의미가 있어서 애정이나 또 연애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로부터 듣게 되는 기분 좋은 소식을 이런 달에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도 합니다. 알을 품는다는 것이 결국 금전뿐만 아니라 그 사람 관계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또 음력으로는 그 새해 첫 시작이 되는 달이 음력 2월인데요. 개띠 운세가 이런 그 돈을 품는 운세가 전개가 된다는 것은 2022년 한 해 동안 좀 펼쳐질 그런 운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제가 2022년 그 개띠 운세를 호랑이 등에 탄 그런 형국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지금처럼 운세 전개가 아주 역동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시비지지로 살펴본다면 개에게 호랑이는 저승사자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환경에서도 그 꾀가 많은 이런 개띠가 능수능란하게 또 실속 있게 그 운세를 좀 쥐락 펴락하는 게 그 암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주 그 기대가 되는 2022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개띠에게는 그 개띠 양력 3월의 운세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산간유수의 운세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산간유수라고 한다면 산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세에서는 그 산간유수의 운세가 전개가 되면 그동안 정체되고 또 막혔던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이런 시기부터는 길한 방향으로 풀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답답하게 정체가 되고 또 답부상태에 놓여있던 그런 일들이 이런 시기에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어떤 방향성을 찾아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성과나 성추가 미약했던 그런 일들이 물고가 트이듯이 또 풀리는 거니까요. 아주 좋은 그런 운세를 말합니다. 동시에 또 바빠지고 분주해지는 그런 운세도 이 운석에 들어 있습니다.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이나 또 변동 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데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민년의 청간임도 오행이 그 물이고요. 또 3월 달도 그 개묘월이 됨으로써 여기서 그 청간도 역시 오행이 물입니다.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달인데요. 또 상간유수의 운세도 결국 물이 흐르는 그런 운세이고요. 여기서 또 개띠 여러분들은 지지의 오행이 토이기 때문에 또 과한 그런 물기운의 특세로 인해서 이 토라고 하는 오행이 균형을 잃기 쉬운데요. 3월에 그래서 좀 가장 좋은 그런 운세 전략이라고 한다면 투자 시에는 좀 신중하고 또 보수적인 그런 접근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개띠에게 그 3월은 좀 순조롭게 또 4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개띠 운세의 그 4월 달은 금개포란과 또 맹인실장의 운세가 같이 들어오는데요. 4월 달의 그 상순까지는 금개포란의 형국으로 운세가 펼쳐집니다. 하반기 보름은 또 맹인실장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두 운이 교차되는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갑진우월이 되는데요. 호랑이띠의 해에 달에서는 또 지지에서 그 용까지 등장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용호상박이 연상되는 이 4월 달의 운세인데요. 4월 달이 또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엘리어트의 시 황무제에 나오는 말인데요. 봄이 왔건만 또 이 라일락꽃 하나 움트게 하지 못하는 세계대전 후에 그 암울한 시대장을 빗대어서 그 황무지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청간에서 그 지지에서 이 개띠들에게 그 우호적인 달은 아닙니다. 운세는 그 금개포란의 운세가 그 절반을 차지하니까요. 다행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그 보름 정도의 맹인실장의 운세는 황무지의 흑바람이 있는 그런 시기로 보셔야 되고요. 또 몸을 좀 납작 엎드려서 운신의 폭을 좀 줄이는 것이 또 최고의 운세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그 현실에서도 딱 절묘하게 아주 딱 들어맞는데요. 4월 달이 그 중국발 황사가 또 제일 또 심한 시기니까요. 결국 이런 시기에는 활발한 그런 운세 전략보다는 있는 것을 좀 지키고 또 뺏기지 않게 방어적으로 또 그렇게 세워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개띠의 운세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하시는 개띠분들도 이런 시기에는 그 목표를 좀 수익보다는 손실 예방에 더 무게를 두고 또 현금화 전략을 동시에 또 취한다면 또 마치 그 비유를 하면 그 황사가 지나간 후에 좀 가스가 좋아졌을 때 또 해안을 갖고 그 옥석을 가리듯이 또 투자에 임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운세가 그렇다는 건데요. 이 4월 황사의 그 한가운데서 먹을 것을 그 찾아나시다 보면 얻을 것이라곤 결국 실속이 없는 또 황사 먼지밖에 없다는 거죠. 양력 5월 달의 운세는 개띠 운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달 운세에서는 그 만인앙스의 운세가 전개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그런 좋은 뜻이지만은 운세에서는 그 직역의 의미보다는 또 만인의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구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 좋은 일은 없죠. 이 구설수의 운세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6월 달이 전개되는 그 운세의 바로 앞에 또 전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 6월 달이 그 한 해 12달 운세 가운데서 가장 큰 돈의 융통과 흐름 또 목돈 운을 뜻하는 수륙천금의 운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큰 금전운 앞에 전개되는 그 구설운은 그 다음 들어올 목돈 운과 또 연관성을 갖는 그런 구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그 양력 5월에는 사람관계 또 신중히 살피시하고요. 또 항상 보면 그 구설의 소지가 될 성스푼 그런 사람들이 결국 꼭 그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남 이야기 뒤에서 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그 유호주의 인물로 생각해 두셨던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또 12달 가운데 가장 또 인간적인 거리두기라도 해야 될 그런 달로 5월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미리 방어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구설 차단에 좀 효과적으로 임하게 된다면 정작 6월 달에 펼쳐지는 이 수륙천금의 운세에서는 또 제대로 펼쳐진 또 판에서 뭔가 좀 실속 있게 또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운세가 전개가 된다는 거죠. 양력 6월이면 한 해의 중간쯤에 크고 강한 그런 목돈 운이 또 전개가 되면서 개띠 운세의 그 방향성이 확실히 그 금전으로 크게 그 성취되고자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손으로 천금, 만금을 희롱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 수륙천금의 운세는 큰 목돈 운이니까요. 당연히 그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동산 관련을 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의 승교 취득이나 변동 또 이사운이 모두 이윤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돈의 융통과 흐름이 아주 좋은 달로 보수하고요. 또 내 돈이 아니어도 이런 시기에는 남의 돈도 또 내 수중에 융통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1년 12달 가운데 가장 큰 목돈이 움직이는 그런 달로 보수야 되고요. 또 목돈 운에는 그 횡재수나 또 유행수로 생기는 좀 뜻하지 않는 그런 금전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띠 여러분들 가운데 평소 로또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달은 더 집중을 하고 한 두 장이라도 좀 다른 달보다 더 사복이라도 한다면 이런 달의 좋은 결과를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띠에게 6월달은 그 뒤로 넘어져도 이 노다재에서 뒹구는 형국으로 또 이 운세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물이 물을 만났다라는 그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경우는 그 물이 아니고 불이 불을 만난 그런 형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쌍불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죠. 한 개의 불도 모자라서 그 두 개의 횃불로 그 길 앞에 재물운을 밝히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띠의 지지가 오행의 토입니다. 흙인데요. 이 흙은 그 오행작용에서 좀 살펴본다면 불을 만났을 때 제일 좋습니다. 이 불이라는 오행이 흙에게 기운을 주고 또 흙을 건강하고 또 힘있는 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6월달이 병월이 됩니다. 이건 그 주문 제작하듯이 아구가 아주 딱 맞는 그런 오행 배치가 돼버린 건데요. 여기에서 그 청간의 병도 오행이 불이 되고요. 또 지지의 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오행이 불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근거로 인해서 저는 그 양력 6월달은 개띠들에게 아주 그 돈지 않지 않은 날이 될 가능성이 오행만 좀 살펴본다면 제대로 아주 완벽하게 그 오행구비가 갖추어진 것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람을 가슴에 맞고 노를 져서 가는 배는 속도가 날 수가 없죠. 또 앞으로 가기는커녕 뒤로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 등에 바람을 맞고 가는 그런 배는 힘들게 우리가 노를 져지 않아도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그런 목적지에 또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건데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 6월달 운세가 또 어떻게 또 여러분에게 그 길한 방향으로 또 실속 있게 또 영향을 줄지 여러분들께서 쉽게 가늠이 됐을 겁니다. 또 투자나 사업하시는 그런 개띠분들에게도 가장 큰 그 실속이 있는 달로 6월달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양력 7월달의 운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7월달 운세의 그 특징은 처음 그 귀인의 운이 펼쳐진다는 건데요. 상반기 6달은 주로 금전운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 그 시작에 그 7월달에 바로 귀인의 운이 들어옵니다. 유아복무의 운세가 펼쳐지기 때문이죠. 이 유아복무의 뜻은 그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준다는 그런 운세인데요. 여기에서 어머니는 물론 귀인을 의미하죠.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났으니 너무 좋은 거죠. 아이는 또 이 시기에 허기도 면하게 되고 또 어머니 품에서 비로소 또 편안함도 찾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 운은 그 상반기 6달 전개되던 그런 운들이 자력으로 또 문서를 잡고 또 금전을 잡고 했던 그런 운세라면 이 운은 나 스스로의 자력에 의한 그런 운이라기보다는 외부의 또 귀인의 또 제3자의 도움과 또 조력으로 내 운이 상승 발전되는 그런 운을 뜻합니다.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귀인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데요. 새로운 귀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전에는 별로 덕이 안 된 그런 사람도 이런 시기에는 또 귀인의 운세 작용으로 인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귀인으로 바뀌는 건데요. 동시에 또 귀인이 출연했다는 것은 그 운세에서는 좀 간단한 거죠. 내 힘에 좀 버거웠던 그런 일들이 귀인 때문에 결국 이 일의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결과 발전이 되는 거죠. 새로운 변화가 무색이 되면서 희망스러운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가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귀인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또 쉽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기준은 내 운세의 플러스 작용이 되면 그건 귀인이면서 또 동시에 귀인의 운세 작용으로 보시면 틀림없겠죠. 예를 들어 내가 그 구직 때문에 어디에 가서 면접을 받는데 또 채용이 되었다면 그때 나를 면접을 해 준 그 사람이 나에겐 귀인이 되는 거죠. 또 이성 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혼이나 또 싱그린 분이 누군가를 좀 만나서 그 끝이 허무하지 않게 서로 진지하게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면 그 이성이 또 동시에 또 이성 운이면서 귀인의 운도 또 역할을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팔려고 내놓은 그런 매물을 누군가 좀 기분 좋게 또 매수를 해 줬다면 그 매수자가 나에겐 귀인인 셈이니까요. 또 8월달 운세는 그 로유다나의 운세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꽃 화자가 들어있듯이 이 로유다나의 운세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경사를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뜻은 그 길에는 버드나무, 담장에는 꽃으로 둘러싸인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7월달의 운세는 그 귀인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도움과 인덕을 수혜받는 또 주체와 객체가 수직적인 그런 운였다면 이 로유다나의 운세는 그 수평적인 그런 인간관계에서 좀 수혜라기보다는 같이 나누는 그런 경사 운을 뜻합니다. 12달 가운데 그 애정과 연애 운이 가장 좋은 달이기도 하고요. 또 이성이 나에게 덕이 되는, 또 이성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런 운세도 이 운세도 이 운석에 들어 있습니다. 주로 좋은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를 뜻하고요. 직장인 같으면 직장 운이 좋고 승진이나 영전, 변동도 또 이런 달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혼사한 자녀가 들려주는 2세 소식도 또 기대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외부로부터 인덕이 좀 우호적으로 미치는 그런 달로 보시면 되겠고요. 2022년 추석이 들어있는 양력 9월달 운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작선 연달이 다시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 1월달에 설명드린 바로 그 문서 운이 바로 9월달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추석이 낀 2022년에 9월달 운이 큰 문서 운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해 시작과 또 가을에 이렇게 두 번 문서 운이 포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1월달 문서 운은 양력으로는 1월이지만 음력으로는 2021년에 또 마지막 달 문서 운이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좀 2월이 되듯이 2022년에 12달 운 가운데 상반기에 한 번 또 그리고 지금처럼 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큰 문서 운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개띠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환경도 청군 만마를 얻은 그런 운세 배치가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된다면 개띠 운세 전개가 아주 남다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양력 10월의 운세는 맹호함정의 운세입니다. 호랑이 등에 타고 무섭게 질주해오던 이런 운세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맹호함정이라는 것은 용맹스러운 호랑이를 사람들이 잡으려고 또 함정을 파놓은 것을 뜻합니다. 특히 2022년에 개띠분들은 인간관계에서 타인들로부터 시기나 또 질투가 원인이 된 이런 맹호함정의 운세를 좀 미리 조심하시면 아주 좋을 텐데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달에는 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의 것을 좀 지키고 또 기존의 것을 좀 관리하는 쪽으로 또 그렇게 운세 전략을 보수적으로 세우신다면 아주 좋죠. 또 양력 11월 달의 운세는 그 금계포란의 운세니까요. 제가 그 양력 2월 달에 설명을 해드린 운세와 똑같습니다. 따로 그 운세의 내용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전 운으로 또 재물이 크게 증식되는 그런 운세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또 12월 달 운세를 좀 살펴보면 양력 3월 달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바로 상간유수의 운세가 다시 펼쳐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는 그 막힌 운이 좀 방향성을 가지고 또 순리대로 풀려가는 그런 운세로 상간유수의 운세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운과 같다는 거죠. 2021년의 그 문서 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2022년의 그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포진되어 있는 두 개의 문서 운, 그리고 오행에 배치해서 기가 막히게 배치가 돼서 전개되는 운세의 재반 환경들, 끝으로 그 개띠의 운세 전개에서 나타나는 금전과 또 문서 쪽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운세 작용의 폭발력,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저는 개띠들의 2022년, 이민년 운세는 호랑이에게 먹히는 그런 운세가 아닌 호랑이 등에 타고 한 손에 금전, 또 다른 한 손에 문서를 주고 그 복록을 집 앞에 쌓아가는 그런 개띠의 운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운세 예측대로 개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성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